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요즘 집이 너무 안 팔리죠. 아파트 분양에도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고 이미 청약 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안 팔리면 건설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티기? 아니면 어떻게든 팔려고 하겠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사람들이 원정까지 가서 아파트를 사죠. 2020년, 2021년이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와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서로 아파트를 사려 했고 아파트를 못 사거나 내가 아파트를 못 사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남들은 부자가 되고 있지만 난 아무런 투자도 못한 거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끌을 하기 시작했고 갭 투자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열기가 쉽고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끊기 시작했죠.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이제는 감히 살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들을 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들을 호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비싸게 분양하는 시대에 제값을 주고 청약해서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으니까요. 그런 이들이 본인들이 호구였다. 라고 생각했는지 건설사에게 항의하고 싸게 들어오는 집주인들에게 강자를 부리고 오히려 화를 내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는 현장이 밝혀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죠. 바로 전남 광양에 있는 동운디스트 미분양 세대 아파트 논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니까 건설사는 어떻게든 팔려고 하겠죠. 미분양 세대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할인과 혜택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주기만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호구처럼 제 값 다 주고 사서 들어온 입주자들이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호구였구나.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 녀석은 특혜를 받고 이 아파트를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 집은 제 값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만 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첫 번째 생각인 내가 호구였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생각을 한 것이죠.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그럼 못 들어옴. 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는 것. 즉, 이사를 막기 위해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500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랍니다. 아파트를 싸게 샀다? 할인 분양해서 입주하면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 원 받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의 동문디스트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의 내용이죠. 건설업체가 아파트가 미분양 나서 어떻게든 팔아치우려고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기 위해 내세운 조치입니다. 아니, 우리가 마트에서 저녁 8시 넘어서 30%, 40% 딱지 붙여서 싸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네 왜? 싸게 물건 사? 라고 일반 소비자들이 소리치고 그들에게 항의하는 것 보셨나요? 아, 내가 10분만 더 늦게 살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싸게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게재한 안내문에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 받은 이들을 입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아파트 매매 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분양 받은 가격보다 훨씬 싸니 싸게 아파트 사서 들어오는 놈들은 우리한테 돈 내라라는 것이죠. 의결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3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아파트 내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할인 분양 입주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5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네요. 사실상 할인 분양 3대에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다른 기둥에는 부탁드린다.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악독한 건설사 분양 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들과의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는 반협박 같은 공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나서 잘 안 될 경우 할인의 입주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죠.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할인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값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입주민과 할인 분양자들 간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선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으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의 할인 분양을 택합니다.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전역이 되면 신선품 할인한다고 해서 욕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앞서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60%가량이 미분양되자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30%를 할인의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고 신규 입주자와 차량 출입을 제한해 갈 등이 발생한 일도 있었죠. 2010년에는 강릉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이 할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금도 열심히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하죠. 법원에서 인정해줬으니까요. 광양아파트 단지 건설업체는 입주자들의 갈등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고 알려줬습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 밝힌 한 이용자가 제 돈 8천만 원에 나머지는 다 대출로 들어왔는데 34평 아파트가 8천만 원 할인에 분양가 2억 4천만 원에 나왔다며 저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으면 어떠하시려고요? 8천만 원 날린 거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8천만 원 오르기를 바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선식품 30%, 40% 할인받아 산 사람 막으면서 왜 싸게 사가냐고 비싸게 다시 원래 가격에 사가라고 길 막으면서 생떼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도 피가 거꾸로 나온다며 불침번을 서면서까지 막아보겠다. 손해 못 본다고 말했는데 지금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죠. 분양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고점에 샀다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씩 손해를 보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이래야 할까요?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할인분양이라도 해서 얼른 팔린다면 그래도 이 아파트는 가망성이 있죠. 다 팔리면 미분양이라는 딱지가 안 붙을 테니 앞으로는 제 값 받고 여러분께서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도록 만들어 팔면 되는데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면 이 아파트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미분양 아파트에 할인을 해도 안 팔리는 아파트로 오히려 오명을 쓰고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니까 넌 이득 보면 안 돼 라는 그런 심보가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EL